베트남 현지를 방문한 홍준표 시장이 배구시 ODA 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 도시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현황에 대한 브리핑 등 사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베트남 단항시 초청으로 현지를 방문한 홍준표 시장이 15일 배구시 ODA 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 도시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현황에 대한 브리핑 등 사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설명회에서 홍 시장은 ABB와 연계한 이 사업이 베트남을 포함해 전세계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분류했습니다. 현재 대구는 ABB 기반 디지털 혁신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ABB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수성 알파시티의 디지털 혁신 거점 마련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오후에는 단항시청 공무원과 단항소재대학 한국어학과 재학생 등 12명을 대구 단항 우호 친선대사 디러버로 위축하고 양도시 간 우호 증진과 민간 외교관으로서 활약을 당부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대구의 공식 서포터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어서 대구 게시판입니다. 대구시가 대구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을 통해 청년 신체건강증진 서비스를 이용할 청년들을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합니다.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은 바우처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올해 대구시에서는 월성종합사회복지관, 헬스케어 회트니스센터 두 곳의 사업단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매월 24만원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석 달간 맞춤형 운동처방과 식단관리 등의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3월 20일부터 24일까지며 신청 희망자는 모집기간 내 신분증과 제출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